인기 모바일 게임 리얼레이싱3에서 람보르기니가 추가되는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로 유저들은 세계적인 명차 람보르기니의 전설적인 클래식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람보르기니의 대표 모델 중 슈퍼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명차 미우라의 한정판과 기하학적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는 쿤탄치로 레이싱스쿨 착가가 가능해졌고 이곳에서 드라이빙 스킬을 연마하면 BMW Z4 시리즈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더불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다른 모바일 플랫폼과의 멀티플레이도 가능해졌는데요. 유저들은 iOS와 안드로이드 등 플랫폼과 상관없이 최대 8명까지 함께 실시간 레이싱을 즐길 수 있고요. 공중카메라와 휠카메라 등을 이용한 실제 TV 촬영 기법으로 유저들의 드라이빙 액션을 추적해 보다 더 사실적인 레이스 리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세계적인 명차 람보르기니로 레이싱을 즐기다니 정말 짜릿한 일인 것 같습니다. 더욱 자세한 내용은 리얼레이싱3에서 확인해보세요.